치상공을 낮춰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오 잘가네요. 수트 잘가네요. 멀리까지 간다. 저기 멀리 가도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놀고. 놀고. 신나게 놀다가. 놀았어? 잘 놀았어? 이리 오렴. 안전지대 들어오세요. 아이고. 디프트. 디프트할러 잘되려면 사실 리프트 잠그시면 좋아요. 와우. 여기서 멋있다. 이런 것들은 멋있데요? 오늘은 사실 랠리 날이기 때문에 랠리 좀 돋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랠리에 돋보이게 되는데 랠리가 자꾸 뒤집어지는 게 지사걸로 높였더니 그런 것 같아요. 지사걸로 높였거든요. 쪽을. 사실 안전하게 하려면 브레이크 잡으면 돼요. 브레이크.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들. 올 때마다 소리 들죠. 위험한 부분까지 있으면 조금 됩니다. 자 보세요. 브레이크 잡으면 됩니다. 브레이크. 다시 올 때도. 올 때도 보세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잘 잡히네요 여러분들. 기가하게 잡혔는데요. 또 또 또 또. 아까 우리 똑같은 쪼푸대네. 쪼푸대랑 이 구간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밑에 안 맞아 사실. 다시 한 번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저기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조심해야 되고요. 자 랠리 주인공이에요 랠리 주인공. 엘리지윙공, 오늘. 아, 브레이크 잘 접힌다. 잘 접히죠? 점프! 점프할 때 이렇게 살짝 걸렸고요. 점프. 아, 이젠 미끄러지니까. 이젠 미끄러져요, 살짝. 자, 미끄러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랠리마스터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랠리마스터 논스톱으로 이렇게 해서 수고되는 경영상이었습니다. 자, 랠리마스터는 안에 브러쉬리스, 그 다음에 2,3차 버티는 모터 변속기, 그 다음에 4,000ml짜리, 7.4불짜리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서버도 그렇고 다 방수기사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방수 라켓박스를 해서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랠리마스터 많이 해주십시오. 오케이. 자, 랠리마스터로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많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섬수 동영상까지 보여드릴게요. 무선 번역 RCRF 랠리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동영상 있으면 엄선수 눌러주세요. 오케이. 짠. 자.